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 장애와 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 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2분기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 군으로 분류하여 대상 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별로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방법을 정하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요양병원 및 시설입니다. 지난 2, 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종사자 약 38만 명에 대해서는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접종 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입니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 등 거주 이용 시설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감염 취약시설의 거주, 이용자 및 종사자 약 67만 명에 대한 접종을 2분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 1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약 364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 중에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온라인 예약도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읍면동 등 지역 단위에서 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4월 중에는 140개소, 6월 중에는 69개소를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소해서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어르신은 약 494만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5월 말, 6월부터 시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에 만 개소 이상의 위탁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